안녕하세요, 혁선입니다. 오늘은 고기주는 냉면대장에서 냉면, 동불고기, 함박스테이크 잘 먹겠습니다. 사이다! 고기, 핫도그. 설탕. 진짜 맛있다. 단저비는 날라. 흠. 당란. 우유, 너무 맛있다. 후... 일단 500g mooi 자연스럽게 그릴 수 없는 아저씨 뱃뱃뱃뱃뱃뱃 오늘 과정에 좀 Pitt 알았음 물론 단어 조금만 Final 와우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다 여기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맛은 거다. 이건 안— 오늘의 맛은 나에게는 비쥬얼! 이리와 함께하는 이 맛은 매콤한 맛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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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의 소리가 나는다. 정말 맛있다. 맥주의는 바람이 너무 맛있다. 기름에 아쉬웠던 면이 생겨서 소스는 불이 너무 맛있다. 하지만 소스는 불이 더 들리지 않아. 소스는 빨리 먹어야지. 소스는 정말 너무 맛있다. 소스는 진짜 너무 맛있다. 너도 eh 바삭바삭 어, 길게 크고 고소하게 되었네요 파슬리 가상 쫄깃은 와우 아까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아까랑 같이 먹으니까 탕후루 너무 맛있다 저도 또 함께 먹어야지 흘리 흘리 회전 아멘 근데 미션 비쥬얼 고구마 와우 고춧가루